본인도 모르게 휴대전화 119 버튼을 잘못 누른 적 있으신가요? 터치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잘못 누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광주 119 종합상황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고 오접 속 무응답 건수가 9만 8천여 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소하지만 큰 문제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119 종합상황실의 박종군 상황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19 상황실에서 조사했습니다. 우선 작년 신고 접수 건수와 비율 궁금합니다. 지난해 광주 소방안전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접수는 총 30만 5천680건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분에 40초에 한 번꼴로 신고 전화가 울린 셈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 구조, 국과 같은 전환신고는 9만 3천4천4건으로 전체의 30.4%를 차지했고, 민원안내와 의료상담 신고는 9만 7천697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응답 또는 오접속 신고가 소방차 출동 신고보다 많은 32.1%를 차지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무응답 오접속 건수가 전체 신고 건수의 32.1%에 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오접속 경우 2016년에 비해 9.6%, 무응답은 22.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비유를 추측해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이 일반화, 보편화되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둔 핸드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가 걸린다거나 아이들이 부모님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전화가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응답 또는 오접속으로 처리가 됩니다. 119 상황실은 긴급 신고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계속해서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 119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화재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오접속 무응답 신고 건수가 많아지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분 40초에 한 번 꼴로 신고전화가 울린다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수치화시켰을 때 이렇게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꼭 그렇게 신고가 접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재나 붕괴 또 최근에 지진 사고까지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119 상황실 모든 직원이 동원되더라도 걸려온 전화를 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만약 오접속이나 무응답 전화를 받게 된다면 꼭 필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119 신고 시작 시점부터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119 신고 오접속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신고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개개인 모두가 조금만 주의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든데요. 성숙한 시민의식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